네, 하늘의 군사는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 군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숫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바꿔버리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보건방송이 남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연약한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타고 나가는 이 전파가 세계 각국을 비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서있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성령과 같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의 강구함을 응답하여 주시를 마음으로 강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학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어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거기에 쓰임을 받는 귀한 종으로 불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고 지금도 내 입술에 미소를 짓는구나 어쩌면 너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너로 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한 발자국이 넘겨질 때마다 그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룹 시도가 십자가를 지고 필며 걸어갔던 그 발자국에 핏자국이 우리의 발자국을 인도하고 우리 발자국 안에 주님의 피가 묻어서 또 우리 손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손에서 흐려주셨던 못 잡아서 나온 그 피가 주님의 손과 내 손이 응겨붙어가지고 주님이 인도하는데 나는 주님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저는 갑니다 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토를 달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서서 1장 쭉 보셨습니다 3점부터 14절까지 봤는데 이 예배서서의 가장 터무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이런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어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렇고 근데 이거는 신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성의 164번째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30번이 예배서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어정을 어떻게 알고 예배서를 어프로치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크라이스트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해요 인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이런 영어싱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법적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 법?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 죄의 사함을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고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연합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법적으로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녀된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근거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성령을 통해서만 갈라디에서 2장 20절을 보면 가는 함을 보여줍니다 양자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하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호흡하며 생활하는 실전적 신비적 영적인 것을 말한다 그게 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는 뜻이에요 인크라시트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만 3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이 돼야 그 사람은 인크라시트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이겨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금방송국에도 여러분도 오셨다 가셨다 하고 많이들 우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저 사람은 꼭 거한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내가 나 자신이 나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야 그러고 다음 달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해요? 왜 못하느냐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 못하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내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지켰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거는 나라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보고 있거든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겁이나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인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인크라이스트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대해서만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나 하는 게 섭젝트예요 그 찬양을 드려야 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도 주님 하나님을 주권하에서 내가 너를 예정해가지고 이미 불러놓으라 하고 우리를 지적해놓고 내 앞에 오기만 해라 내가 하는 얘기에 순정만 하고 따라와라 내가 너한테 준 말씀만 가지고 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발자국만 연겨라 너 혼자 못 연겨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연결만 봐봐 그러면 내가 너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네가 체험하게 할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 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가 내 눈물을 땋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에 능력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얘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얘야 왜 낚심하고 있니 내가 너를 중에서 지금 밀고 있잖아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내가 모래사장을 걸어갔잖아 네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못해서 낚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뭐 했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한테 곤면하지 않았느니 그 말씀에 곤면의 말씀을 네가 그대로 해겼더니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게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 수많은 것들을 왜 잊어버리고 지금 네가 낚심 천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낚심해야 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또 두 번째 낚심하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흥을 받은 종들 딴 종은 왜 저렇게 뭐 교회도 부흥되고 잘되고 뭐하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똑같이 기름 부어놓고 왜 나는 그분과 같이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낚심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낚심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가 아직도 연약하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없니? 내가 너한테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 내가 준 거 가지고 발만 뛰어 그 말씀대로 발만 뛰어 그러면 그 발자국의 역사는 네가 아니고 나다 하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감화시키고 위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도 나와야 될 줄 알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흐미없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3절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석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양자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묶여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 양자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얻는다는 게 뭐예요? 써러볼까? 예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양자를 얻을 수 있는 고난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양자를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 감사를 찬송으로 융길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 드리는 이 찬송의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입술에 미소를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고 힘들지라도 내부도 시작하는 월요일 또 한 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장의 박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띄우는 이런 심장을 갖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잘나서 하나님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맨침에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그 점을 시작한 점을 보면요 아주 미약한 한 점입니다 여러분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점은 1차원이에요 이 점과 점을 이어가면 그게 어떤 게 돼요? 하나의 선이 되죠? 선이 바로 그 2차원이에요 거기다가 XYZ Y자로 하나 가지고 찌라는 걸 하나 딱 표시하면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탄은 3차원이 아니라 거기도 더 높은 4차원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3차원에만 살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4차원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쵸? 그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더니 그동안 평생을 지나고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내 앞에 보여지더라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매하게 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실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양자들아 그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충족적으로 받아져가지고 내 맘에 기쁨이 넘칠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하겠느냐 찬미로 태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찬매에 대한 여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석하신 분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권세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와도 내가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고 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용기를 얻고 뛰어가는 신앙의 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빚는 사람들이 어떻게 섭제함을 받은 구속의 그 주님을 찬이 안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찬송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히비리스 9장 12절에 우리는 찬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찬이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서와 성아제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섭제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셨죠 양의 제물이 되셨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의 제물이 주님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예비 본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죠 우리 저 참원서 1장 2절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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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고 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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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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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강건하게 쓰여주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를 들으며 전도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쫓아서 뛰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그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대상과 후설 2장 13절 그렇죠 그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찬성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대상과 후설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진리가 없는 것 진리가 없는 세상 진리라는 이름 자체 단어가 점점 없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그 전엔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에 쓰시는 종으로 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발자국을 띠며 하나의 목소리를 터뜨려서 내가 무언가를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야말때나 나의 귀한 양자구나 너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로 세상말로 이겨면 프라우더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면은 힘쓴 자에게 얻어지는 결론은 영혼 구하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죠? 나의 헌신으로 나의 삶의 목적의 달성으로 드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목전에 갖고 나오는 산재물입니다 이 산재물을 우리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인심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게 함 요한복음 1장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죽어준 것이에요 의령화 질려는 예스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 이 믿음으로 준 성령 인치신 이 능력 이게 아무한테나 인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뭐 믿는 분들이 성령은 어떤 거고 저 사람 성령 받았고 저 사람 성령 안 받고 저 사람 어떻게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얘기하는 분 많이 있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판단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 되실 때 그 성령이 아니고 악령에 잡힌 사람이 나한테 오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악의 영과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심을 했다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선파하고 전하러 갈 때마다 야 너 외롭게 왜 외롭다고 생각해 외로워하지 말어 내가 지금 이 시간도 너와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어 내가 지금도 네 손을 내가 들고 내 피로 맺어진 언약을 내가 너하고 죽음 그대로 행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러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 테다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는 우리의 보증이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찬양들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러한 귀한 축복의 은혜 새 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가 세상 사람 이런 연결고리 못 만들잖아요 우리는 고리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 딱 있고 거기에 성령의 체인으로 또 딱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보십시다 그 바라보는 우리의 희선의 눈길이 우리의 하나님의 뜨겁고 축복된 눈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에 나의 눈이 비춰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지게 하고 보여진 영혼마다 주 예수 그리스 앞에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 앞에 오고 온 곳을 가두고 우리는 산재물을 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보금인터넷 방송국의 이 예배가 참으로 전세계를 뒤집어 엎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들어 노력하며 기도하며 찬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찬성을 받으신 주 4절을 보니까 찬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은해주시는 주님 깊으신 뜻의 비밀을 게시하는 주님 9절 11절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 3절 신령한 복 주시는 주님 5절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 7절 10절 마음을 통일하게 하신 주 13절 14절 우리를 잃히시고 보증하신 주님 이 주님 우리가 기여해서 잊어버리면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얘기합니다 3절 찬성을 받으신 주 찬성을 받으신 주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주 우리에게 거저 은해주시는 주 우리를 구속하신 주 깊으신 뜻의 비밀을 게시하신 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주 우리를 잃히시고 보증하시는 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큰 축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한테 나가서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해야 되지 않느냐가 말이에요 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무엇으로 찬양해 2018년을 지나면서 2019년을 맞이할 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지나가는 그 해가 바뀌는 한 점으로 시작하는 2019년이지만 우리가 쭉 걸어가면서 정과 정과 정이 정해지면 2019년 말에 가서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는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후의 새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귀한 송도의 삶의 시간인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